리본으로 연결된 하트입니다. 스무 코로 시작합니다. 안면부터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열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뜹니다. 내면 무늬대로 한단 뜨고 옵니다.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네코 꽈반을 두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두코 뜨고 꽈반을 두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네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꽈반을 두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두코 뜨고 꽈반을 두코 안뜨기 뜹니다. 꽈반을 두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두코 꽈반을 두코 뒤로 보내고 꽈반을 두코 안뜨기 두코 뜨고 꽈반을 두코 안뜨기 뜹니다. 안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대면 문의대로 한단 뜨고 옵니다.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네코 꽈반을 두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두코 뜨고 꽈반을 두코 겉뜨기 뜹니다. 꽈반을 두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네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꽈반을 두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두코 뜨고 꽈반을 두코 겉뜨기 뜹니다. 꽈반을 두코 뒤로 보내고 왼쪽은 꽈반을 두코 꽈반을 두코 안뜨기 두코 안뜨기 뜹니다. 꽈반을 두코 앞으로 보내고 꽈반을 두코 앞으로 보내고 꽈반을 안뜨기 두코 뜨고 껍안을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2코 안뜨기 8코 뜹니다. 여기에서 안뜨기로 2단 뜹니다. 껍안을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껍안을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4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반을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반을 2코 안뜨기 뜹니다. 꽈반을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꽈반을 2코 겉뜨기 뜹니다. 꽈반을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반을 2코 안뜨기 뜹니다. 뒤로 보내고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4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안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2코 안뜨기 4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뒷면에서는 가운데 4코 꽈배기 뜹 코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뒷면 기준입니다 가운데 4코 까배기 뜹 코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뒷면 기준입니다 뒷면 기준입니다 뒷면 기준입니다 뒷면 기준 있었어요 뒷면 기준입니다 뒷면 기준이에요 뒷면 기준이로 Tim 보다 seven 차week poder Netflix setup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4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안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바늘 2코 꽈바늘 2코 겉뜨기 2코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4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꽈바늘 2코 까바늘 2코 안뜨기 2코 대바늘 겉뜨기 2코 꽈바늘 2코 안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안뜨기 뜹니다.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4코 꽈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꽈바늘 2코 꽈바늘 2코 꽈바늘 2코 꽈바늘 2코 꽈바늘 2코 꽈바늘 2코 앞이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까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안뜨기 뜹니다 까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4코 까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4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안뜨기 2코 까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까바늘 2코 앞으로 보내고 대바늘 안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겉뜨기 2코 뜹니다 까바늘 2코 까바늘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안뜨기 2코 뜨고 까바늘 2코 안뜨기 뜹니다 까바늘 2코 안뜨기 2코 하늘 2칸 까바늘 1급 까바늘 4코 까바늘 2코 안뜨기 4코 꽈반을 2코 뒤로 보내고 대바늘 겉뜨기 2코 뜨고 꽈반을 2코 겉뜨기 뜹니다 안뜨기 4코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 뒷면에서는 가운데 4코 꽈배기 뜬 코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무늬대로 3단 뜹니다 또한 44단 뜨고 첫단으로 돌아가 이어서 뜨면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 리본으로 연결된 하트 모양이 나옵니다